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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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들이 해야돼요. 아, 아들이 해야 해요. 그러면, 수영 날아와야 해. 알겠습니다. 여인에게 조금씩 찌て. 우리 아이가 저희가 Lesung 아니에요? 영찬이에요? 아니, 왜 계시나요? 저희도 안 드시겠어요?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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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김치 받아드린다고? 김치를 김장김치를 해서 양을 만치는 안해도 저희 손님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이재윤 선생님 맞히시죠? 네, 잘 먹겠습니다. 네, 맛있게 드세요. 저희가 굉장히 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맛있게 드세요. 어떻게 어르신들 입에 맞게 하죠? 편 아프실 것 같은데? 네, 괜찮아요. 우리나라 참 행복한 나라예요. 저희가 또 신경 써서 하긴 했는데 입맛에 좀 안 맞더라도 저는 몸이 많이 아퍼가지고 김장맛 생각도 안하고 아, 예, 그러셨어요? 너무 진짜 감동입니다. 네네. 정말 사랑합니다. 저도 사랑합니다. 네.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. 네. 맛있게 드세요. 네. 건강하시고요. 감사합니다.